자 그러면 그냥 여기까지 온거 데몬유적 거기를 지금 달려볼게요 아 그리고 구독한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데몬유적은 저도 그때 만만 보고 어? 데몬유적이 아닌가 거인의 유적이랑 다른 데인가? 거인의 지야? 거인의 묘지? 거기랑 다른 데라면 어쨌든 저도 여기는 잘 몰라서 길을 더 헤맬 것 같아요 약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죄다 알메고 있는 사람들밖에 없네 아 용암밭인데 저쪽으로 가면 용암땜에 길이 끊겨있고 저쪽에 저 흰 벽 있는 곳 어? S벽 10개네? 오 개꿀 저쪽으로 갈게요 길 막혀있는 곳 이건 뭐지? 접근전이 효과적 뭐 있나본데 뭐 없는데 잠범나오나? 약점은 유인 뭐지? 뭐 나오나본데? 센거 나오나본데요? 근데 아직 아무것도 안나와 용암에서 뭐 나오나? 뒤에서 내려보나? 여기 혈은 엄청 많아요 길은 어 뭐야? 저거야? 유인하라는게? 아니 근데 아 어딜가나 여기구나 하 아니 근데 뭐 보스가 저렇게 기다리냐 근데 이거 사거리가 안 닿겠는데요? 접근전이 끝나버리죠 얘 나 안때리네? 뭐지? 오주의 예감? 도망치라고? 어? 템있다 너 혹시 템 주우면은 막 뒤에서 기습하니? 이 앞에 슬픔 있음 아이쌽! 맞네! 우와! 존나 아파! 미쳤나봐! 와이쌽! 와이쌽! 무슨 말도 안되는 아 여기까지 오네? 아아! 뒷누른자? 뭐 듣도 보도 못한 놈이 이게 안닿는데요? 아아! 팔을 때리는 건가봐!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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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네! 8대리기네! 아! 피스통 장난하냐! 찐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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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개 미... 낙살을 유도해? 낙살을 유도해? 예... 알겠네요. 일단 저는 데몬 유적으로 온 건 아니었어요. 그때 다른 데를 갔었나봐요. 개... 뭐... 거인의 유적? 뭐 그런 데를 갔나봐. 아아... 와아... 씨... 저 저런 놈 처음 봐요. 지금... 아까 그 잡혀있던 애... 개쪽에서 부활을 해야 S병 10개가 되나 보다. 아까 뭐였지? 흑금사? 흑집사? 흑금사... 흑금사... 흑금사 스커트야. 근데 왜 마지막. 뭐야 이게. 스테이터스. 생연방어력 217. 64%라는 건가? 스커트가? 어차피 소울 500밖에 안 돼서 버려도 되긴 되거든요. 근데... 아... 여기까지 오네. 어? 여기까지 유행을 해볼까? 어차피 소울 얼마 안 돼. 빨리 와. 흑집일거지? 오케이 됐어. 대박. 아 못 불렀어 나? 대박. 아... 으아... 이게 안 불러져. 으아... 으악... 아 뭐야 아 개잡놈 아 짜증나 그 타이밍을 못잡겠죠 단순한 내려찍기란 말이지 근데 그걸 못피하겠어 아 셔러불러 아 아래도 뭐 있네 큰 놈 아 없애고싶다 빨리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나 진짜 혈아 부르네 멀어졌다고 지금 이러는거 아 하늘이시여 저 개잔놈을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. 너무 멀어지면 브레스를 쏴. 그렇다면 가까이 가서 구르기 타이밍으로 피하자니 타이밍을 못 맞추겠어 이상하게. 아 잘못 눌렀어. 난 당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소리인가. 이걸로 좀 올래? 계단은 내가 싸우기가 힘들더라. 아씨 거기서 또 불 쏠라 그러냐? 아 씨발 진짜 좀 아 아 혈압 모르네. 접근전. 유인. 아까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유인은 어떻게 할까. 진짜 기다려 볼까요 여기까지. 여기서 올. 아르르르. 여기로 올 때까지 기다려 볼게요.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자. 아 여기서 쏴나? 아. 뭐 여기까지 와야되네 내가 아 내가 저기까진 가야되네 아 두레스 범위바 미쳤어 얘 어 잠깐만 그런거 되지않나 여기에 딱 달라붙어있으면 안맞는거 아닌데 맞는데 잡념새끼 이거 저기서 여기까지 쏘는데요 아 씨발 진짜 쫌 이게 무슨 유인전이야 유인을 해봤자 답이 없는데 아 혈압올라 나 차라리 그냥 컨으로 잡는 저런거 할래 아니 이것도 컨이네 생각해보니까 차라리 무명한 그런게 더 쉬워요 저는 아 이런거 너무 싫어 이거 껴봤자 어차피 근데 파티면 얼마 안될거같아 아닌가 쟤가 내려찍을때 나는 다 들어먹아볼까 그러기엔 너무 아픈데 야 야 지금 거리 겁나 가까운데도 지금 브레스 쏘는거냐 미쳤냐 진짜 아니 씨발 아니 씨발 팔이 여러개라서 맞아 굴러도 분명히 굴렀을때 앞타격은 지나간거 보셨죠 앞에 오브젝트 그 모델링은 지나갔어 근데 후속타로 맞아 이게 무슨 개치 아 지랄병하고있네 진짜 뭐하자는 플레이어 뭔게임이야 이게 아 빡치네 왜 벌써 또 브레스 쏠거냐 아 이게 맞는다고 어 이게 맞는다고 장난쳐 나랑 이게 왜 맞아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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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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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왠지 알 것 같은데 알 것 같은데요. 달리기 물을 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달리기 그게 답인거 아닐까요? 20분째야. 미쳤나봐. 그나마 소울 아까 거의 다 쓴 상태였어. 아니다. 불 쏜다. 안 쏘네. 아 쏜다 쏜다. 어느새 하자. 티비 미쳤나? 건방 아 이건 맞는데 이것도 맞는데 어 이번엔 피해졌네 시야가 좀만 더 넓었습니다 너무 쫄아 있는거 같애 계속 죽다보니까 소울시리즈를 할때 가장 소울시리즈를 할때 보스를 상대하면서 가장 위험한때가 저는 그때라고 생각해요 그 보스한테 몇번 죽어서 쫄아 있는거 제가 지금 되게 쫄아 있어요 심각하게 쫄아 있어요 스스로 느껴요 아 진짜 불은 하지말자 아 너한테 가고있는건데 불을 왜 쏘냐 아 아 형이 진짜 좆같네 하 시 아 시발 진짜 쫌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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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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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장갑인데?!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my 야 뭐냐? 아 다 깼는데 아 씨 다 깼는데 아 근데 어 깰 수 있어 일단 일단 깰 수 있겠어요 아예 송진을 발라버릴까? 벼락 송진같은거 빨리와 기다릴게 옷이 좀 이쁘단 말이지 안지의 재앙이 그거 같아요 그 뭐냐 걔네 걔네 이름 뭐였지? 마술상황 같은건가요 보도보죠 브레슨이요? 아 아 아 이거 아 아 아 으 으 으 체방조치네? sections 2 방 3 방 체방 체방 100 left 1, 2, 3 1테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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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앙박패스 앙박패스 됐어 욕심되지 말고 다음 퀴 끝내겠다 끝났다 빠샤아 꺼져 아아 잡놈 저거 유 디페티드 30분 잡았다 진짜 이거 아아 아아 귀환의 뼈 인간성 소울 안주네요 뭐지 이만주네 이만 어 용암이 빠졌네 아아 여기에는 뭐 없겠죠 얘 뭐 되게 템 안준다 빡셌던거 치고는 지금 에드 난건가 나? 뭐지? 이쪽으로 오는..잠깐만 야 어? 니가 일로 오면 안되는데 쟤 왜 봐 아 오 됐다 됐다 오다 간다 간다 오이씨 아 이거 떨어지면 죽겠네요 높이가 약점은 유인 맞았어 그래 콜 평가 좋게 근데 제가 저 아래까지 진행할 수 있을까요? 빡셀거 같은데 애들 생긴게 보통이 아니야 그래? 이게 뭐 이상한 놈도 하나 있네 일단은 그래 핫톱불에서 저거를 하고 갈게요 레벨업을 하고 갈게요 그라리 얘네 근데 죽이면 소울 좀 많이 주나? 소울 아예 안주네 부더기만 나오네 어? 이제 그거 낄 수 있지 않나? 이 정도면? 그레이트 엑스 두개나 더 올려야돼요 어쨌든 진물은 다 클리어 했습니다 다음 파트로 넘어갈게요 너무 조금만 더 올려오세요 그리고 3 스펙 2 2 6 6